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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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내가 감겨줄거예요 머리를 주시면 하루의 고단함이 약간 사라지는 느낌 어 손톱 좀 안꺼꿀거야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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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스킨을 발라서 직접 닦아드릴게요 동네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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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자 이제 먹으면 식감은? 지금은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끝이 없어지지 않나? 먹으니깐요 저거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먹을 수 없었거든요 먹으면 먹기 좋은 생김 먹으러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삭바삭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잘잘요. 안녕. 누가 누가 진짜로 제 귀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치면서 그 잔을 이렇게, 와이잔을 이렇게 들어요. 이 안물을. 립밤을 이걸로만 바르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한 번 더. 주무시지 마세요. 따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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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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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지 통화에 한 번 somethinemen. ז larg으로 쫓아가는 중. 브라이퍼댓DIR 단 Halo 이쁘다 PROBAB 드라마 계속 속닥삭닥 하다보니까 여러분 귀가 조금 간질간질 즈하게 크기 이 기계로 하루를 이쁘게 되었는데요. Q. 구입구입구입. 귀혈액순환이 잘 돼요. 건강이 잘 돼요. 아 세이 scientist 귀 단지 처음 보 나머지 5.5cm 줄자 내려주세요 자 갑니다 네 고객님 오늘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는 중급차 코스 평소처럼 채워줄까 생각을 했는데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원해요. 사실, 내가...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여왕이네 하하하 하하하 우주에 날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좋네요. 이거 느낌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속으로도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잘 하나씩.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은 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손톱도 한쪽을 봤어요. 단산 음료가 다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식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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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변보다 이쪽 앞에 약간 두통이 있을때 이쪽을 엄청 눌러주시더라구요. 여기 주변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주변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주변보다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왼쪽 오른쪽 흐 accreditation 제가 쪼르르 틴긴 인터뷰 한 번 나왔잖아요. 매금새와와와야 음악에 따뜻풀러워워워워 다음 시간aaa 홍중이의 asmr 여기서 사람의 끼는 이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꾸미 크림을 발라보도록. 이제 그 전 앨범의 여정들이 끝나고 멤버들과. 옷을 입에서 입에 넣어주세요. 시원 existe. 술벅이 didnt 입에 넣어놨어. 바닷가 few. 기분이 좋다고 하시네요. 와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우, 내가 다시 왔네. 자, 일단 한 개만 하고. 잘 쪄. 제가 발라드릴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좋고. 네, 너무 많이 좋았으니까 핸드크림 20만원 귀에다 발라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써도 돼요. 처음에는 약간 진짜 하셨어요. 이번엔 컴백을 하는데 메이크업하는 장면이 뮤비랑 재킷에 있으니까 자 양쪽 뱃게 sei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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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문다 귀지없어 뭐하냐니? 뭐요? 하는 거예요? 아니고 눈썹이 하는 거잖아요 흔들뿌리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랑 비율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사지 지는데 잘 없는데 지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끼는 소리는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고기 젓가락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거 아시죠?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저는 만족스럽게 해서 여기서 만족스럽게 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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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아욕해 나 그래서 나 일뿐인걸 하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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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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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찰, 찰 찰, 찰, 찌, 찰 드라이트 되게 재밌네요. 냄새도 좋고 종포도 맛날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게 더 시원하네요. 와 딱 이 소리지. 네. 되게 찹쌀독이 딱 붙었다. 네. 코소리가 아주 좋네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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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해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끼기 힘든가요? 원래 이렇게 이런 거잖아. 마사지 샵감에 완전 따뜻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AT는 사랑해요. AT의 멤버를 한 단어로 설명해본다면 제가 머리를 감겨줄 거예요. 자 머리를 주시면 하루의 고단함이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머리를 내가 감겨줄 거예요.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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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 깎을 거야.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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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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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스킨을 발라서 좀 닦아드릴게요. 그렇죠 손톱 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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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 귀단지 점 5.5cm 5.5cm 줄자 내려주세요 자 갑니다 네 고객님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중급차 코스 평소처럼 채워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시원해요 사실 제가 이제는 중급차 코스 이제는 중급차 코스 이제는 중급차 코스 코스 좀 더 느끼는 중급차 코스 체크 초코 이제는 중급차 코스 참깨 소лив 오줌 왜 이리 왔어? 되게 시원할거같아요 되게 시원할거같아요 두시 팝스 인데 이건 두시롤 이라는 것도 있고 두시 팝스 인데 이건 두시롤 이라는 것도 있고 휴어여 rhe немного 떨어져야지 떨어져야지 이거 좋네요 이거 느낌 있어요 lot 과 shepherd 과 shepherd 과 shepherd 과 shepherd 요리 hot 그건 인정해지는 그 지역의 팩이다 마지막으로 속으로도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잘 하나씩 잘 자라 아구 깨끗하게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잘 자라 으 열심히 같은 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손톱도 한적을 봤어요. 탄산 음료가 다른 느낌이나 그런 느낌 나요. 식혀네. 네 너무 좋네요 냄새가 너무 좋네요 여기 주변보다 이쪽 앞에 약간 두통있을때 이쪽을 엄청 눌러주시더라구요 롱셔igence 롱셔 nutri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스윗드림 굿나잇 내가 무능스러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제 저를 저번에 틴긴 인터뷰 한번 나왔잖아요 방금쇠 와야와야하게 너도 불러와와와 저녁 놀아야 prom 나 나 눈 공중의 ASMR 공중의 ASMR 여기서 사람을 끼는 신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금의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 앨범의 여정들이 끝나고 멤버들과 기분이 좋다고 하시네요 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우 내가 다시 왔네 맨에 잠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기분은 요리할게요 ent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 발라드릴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졌으니까 핸드크림이면 귀에다 발라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써도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하셨어요. 이번엔 컴백을 하는데 메이크업하는 장면이 큐비랑 재킷에 있으니까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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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하는 거예요? 아니고 눈썹이 하는 거잖아요 트와이스의 지지대 눈썹이inen 눈썹이 물은 느낌이 나요 눈썹이ícul이나 눈썹이니깐 눈썹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게 어? 지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 좀 더 잘 먹어요. 이거랑 비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사지 지는데 잘 없는데 이거 끼는 소리는 별로 안 예쁘더라구요. 이거 끼는 소리는 별로 안 예쁘더라구요. 조금 더 일어났어요. 이제 꼭 물에 물을 넣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쇼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좀 더 먹어요. 이거 조금 더 먹어요. 조금 더 먹어요.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거 아시죠?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다 내야겠어 여기서 다 내야겠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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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난 이 분이 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재밌네요. 냄새도 좋고 종포도 맛날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게 더 시원하네요. 와 딱 이 소리지. 네. 되게 찹쌀떡이 딱 붙었던데. 뺏어. 와. 와. 어. 소리가 아주 좋네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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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사지를 조금 제대로 해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끼기 힘든가요? 이런거 제가 마사지샵감에 갑자기 따뜻하게 해요. 아니다. 우리 에이티니 사랑해요. 에이티즈의 멤버를 한 단어로 설명해본다면? 머리를 내가 감겨줄거에요. 머리를 해주시면 하루에 고단함이 약간 사라지는 느낌일까? 손톱 좀 안가꿀꺼야. 손톱. 스페셜. 스크린을 스페셜. 여기에 스킨을 발라서 직접 닦아드릴게요.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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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어야 할까 누가 먹어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목표만 감사합니다 정말hn记 laid out 생각보다 고소해요 된장 끝 뭔가 공개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전을 이렇게 들어요. 이 안물을... 립밤을... 이걸로만 바르면 안되잖아요. 손으로 한번 더... 주무시지 마세요. 와... 이렇게 계속 속딱속딱하다보니까... 여러분이 귀가 조금... 간질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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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돼야 건강이 잘돼요 혈액순환이 잘돼요 귀단지 점목 5.5cm 줄자 내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잘돼요 자 갑니다 네 고객님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중급차 코스 평소처럼 채워줄까 생각을 했는데 나의 고객님 진짜 시원해요 사실 제가 시원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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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왜이냐? 오줌 왜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좋네요. 이거 느낌이 있어요. 광현철이 큰지역이 페이터. 마지막으로 속으로도 제가 조금 파드릴게요. 잘 하나씩.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만나요. 이렇게h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은 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손톱도 한 줄 알고 있어요. 단산 음료 다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이렇게 하네. 시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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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스윗 드림 굿나잇 내가 운송스러워 내가 운송스러워 운송스러워 왼쪽 오른쪽 운송스러워 이제 저를 저번에 틴긴 인터뷰 한번 나왔잖아요 방금 새 와와와하게 나도 불러 와와와 헤헤 참기름 짠 젠장 깨 젠장 고게 안된다 공중이의 asmr 여기서 사람을 끼는 이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크림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 앨범의 여정들이 끝나고 멤버들과 기분이 좋다고 하시네요. 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오 내가 다시 와네. 자 일단 기반아. 살짝 발라드릴테니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졌으니깐 핸드크림이면 귀에다 발라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써도 돼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엔 컴백을 하는데 메이크업하는 장면이 뮤비랑 재킷에 있으니까 양쪽 양쪽 왼쪽 문다 귀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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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현이 뭐요?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눈썹이 하는 거잖아요 귀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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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랑 비율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사지 지는데 잘 없는데. 이거 끼는 소리는 별로 안 약해요. 이거 끼는 소리는 별로 안 약해요.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조대해서. 이런 거 아시죠?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말해야겠어. 여기서 말해야겠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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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네요. 냄새도 좋고, 종포도 맛날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게 더 시원하네요. 와, 딱 이 소리지? 네, 되게 찹쌀떡이 딱 붙었다. 네. 코 소리가 아주 좋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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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먹는거랑 비율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사지 지는데 잘 없는데 이거 피는 소리는 별로 안 예쁘더라구요. 너무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네, 진짜. 너무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웃기면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기면 안 먹어도 돼? 이거 한번 해봐요. 진짜 웃기면 안 나요? 진짜 웃기고 자, 이제 이렇게 조대해서 이런거 아시죠?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말해야겠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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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 왕으로 잠깐елов 그래 와우 녀석의 누가 여기서 이끌어 숟가락으로 구운 호울벨벳 맥주 되게 재밌네요. 냄새도 좋고, 총포도 맛날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게 더 시원하네요. 와, 딱 이 소리지? 네, 되게 찹쌀떡이 딱 붙었다. 네. 어, 소리가 아주 좋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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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떡이 딱 붙어졌어 코 소리가 아주 좋대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